자 머스탱 드라이버 제이슨 리 머스탱 드라이버 입니다 15333 페이스 고강도 15333 페이스로 지금 아빠랑 지금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요 머스탱 드라이버로 살짝 로우샷으로 한번 간단하게 쳐 볼게요 어 짧게 잡고 자 머스탱 드라이버 오우 야 진짜 제가 의도하지 않고 로우샷을 치겠다 그러면은 로우샷이 나옵니다 하이삷을 치겠다 그러면 하이삷으로 나오네요 이 머스탱 드라이버 이걸 안 살 수 있겠어요? 진짜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머스탱 드라이버 라인냐우